다음주에 제가 쓴 책이 출간됩니다. 책 내용 소개와 더불어서 서평 이벤트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2019년 초에 공동저자로 출간한 쫄딱 마흔 경매에 이어서 올해 단독으로 쓴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주 중, 그러니까 2월 말에 각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은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 부제로는 발품 줄이는 손품 노하우입니다. 우선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약 10년 전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숱하게 폐차라고 슬퍼한 적도 있고, 또 낙찰받고 기뻐하면서 명도를 앞두고 또 걱정한 적도 있고, 또 임대를 나보고 매도를 해보면서 직장인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여러 번 있었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나 대학력 같은 법적인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터넷상에서 오픈된 자료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알려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부동산 관련 학문을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하고,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거나 평소에 부동산에 큰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첫 걸음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또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초보자분들의 마음을 자신의 이속 챙기는 데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돈 되는 부동산을 알고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가치가 떨어질 부동산이라도 중간에 수수료나 소개비를 받고 매수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제자들한테 떠넘기는 식 등 방법은 다양하더라고요. 잘못된 물건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꼬임에 한 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친구, 가족들 돈까지 탈탈 털어서 추천해주는 물건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전화가 오죠. 아 그때 말리셨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수천만 원 난리게 생겼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없는 물건을 산 다음에는 이미 늦어요. 처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싸게 원가에 팔던가, 아니면 본인처럼 눈먼 누군가에게 넘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한 부동산은 무조건 현장이다. 현장에만 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따라서 무조건 현장을 무리지어서 쫓아다니면서 아무 근거 없이 추경 매수하시는 초보분들이 있죠. 이 기획부동산에서도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돈 되는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일단 회사로 오라, 일단 현장에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초심자분들은 우선 투자금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급하게 돌아가는 듯한 현장과 이 계약이 거의 다 되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면 이성을 상실할 확률이 높아요. 본인의 냉정한 판단은 뒤로 젖혀두고 물건 주선자 말만 듣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긴 시간 동안 어렵게 어렵게 모은 소중한 종잣돈을 잃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투자금에 비해서 단가가 크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획 부동산이 아닌 일반 중개업소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들은 아파트 단지에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 사실 다른 아파트 단지의 대체제를 충분히 천천히 검토하고 나서 사도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현장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결코 아니에요.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해당 부동산과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러 데이터와 법령 등 근거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현장에 뛰어들다는 겁니다. 주선자의 말만 믿고 현장에 가서 투자하지 말고요.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성실히 한다면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자산은 더욱 쌓이게 됩니다. 무리지어서 인장 다니지 않아도요. 여러 명의 의견을 모은다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끝나고 나서 뒤풀이해서 술이나 많이 마시는 거죠. 최근에는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설업체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는 너무나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법을 책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홈페이지에서 어디를 클릭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받아서 엑셀로 어떻게 표를 만들어서 보는지 등을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토지처럼 원형 상태인 것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최대한의 활용도를 이미 다 끌어낸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의 접근 방법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물건별로 다 달라요.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파트에만 적용해야 할 기준을 상가나 토지에 적용해서 풀이한다는 거죠. 부동산 물건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안 좋은 물건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한 사전 조사 방법을 부동산 물건별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상가를 사시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던가 할 때 계약금을 걸기 전에 혹은 입찰 보증금을 법정에 내기 전에 이 책에 나온 기준대로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가치가 오를만한 좋은 물건을 가져오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사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책은 총 376페이지이고요. 차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경매를 몰라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의 사례, 경매와 다른 재테크와의 차이점 등이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 조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볼 때는 두 가지의 큰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현장에 가기 전 조사 방법과 필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부동산의 종류별 사전 조사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 투자에서도 체크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역 선정에서부터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곳을 찾는 방법, 공급 물량을 찾는 법, 해당 부동산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 학군이 좋은 곳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책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빌라 고르는 방법과 단독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봐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엄밀히 다른 부동산인데 비슷하게 접근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여섯 번째 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주거용 물건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하게만 보였던 여러 상권의 종류와 특성, 업종 제한, 층별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법, 그리고 명도 후의 주의사항 등 상세한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일곱 번째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많은 초보자가 관심을 갖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지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탐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는 돈 되는 소액 토지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상가, 오피스텔처럼 이미 누군가가 지워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한 완성된 부동산들과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적용받는 법령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법령과 찾는 방법, 그리고 계획이나 용어,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소액 토지를 찾는 방법 등을 서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부동산 경매 투자와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전업투자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를 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두세 달 만에 직장에 복귀하신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초반에는 먼저 직장 생활과 투자 활동을 병행하면서 실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책을 쓰게 된 이유와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서평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이벤트는 책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3일 제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10분에게 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책을 읽으신 후에 저와의 면담 혹은 경매 정규과정 수강권이 필요하신 분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27일까지이고, 1등은 6주 경매 정규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수강권, 2등은 저와 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화가 주어지고요. 5분께는 경매 정규과정 수강권 50% 할인권, 10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에 블로그 바로가게에서 자세한 참여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 투자했던 경험이나 혹은 명도했던 경험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페이지를 손쉽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일화보다는 앞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하자 이런 생각으로 꼼꼼하게 여백을 채워나갔습니다. 서평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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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